엄청 큰 상어! 오늘은 제가 엄청 큰 사주들 돌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어를 긴 소개 없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어 갈기로 크게 물기! 하하이~~ 뒤로 넘겨서 꼬리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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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로 깨무기기 이익 처음 봐 발사로 상어를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상어.. 아니 사자.. 아니.. 사자..어쩌든 사자가 부활해서 앞발로 들이밀면서 그대로 깨물면서 이것도 뒤집어버려 이건.. 금방이지? 어쨌든.. 돌고를 계속 상어로 공격합니다! 이순겨룩기에 승.. 지어안.. 는.. 지어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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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사자가 엄청 커진 스티커야 그냥 노래를 한방에 빠져들어.. 지어안.. 근데 오늘은 이것은 아 맞다.. 사자 속에 지금 이건.. 사자에요.. 마리달카롭고 갈기때문에 크게 보일 수 있데요 그리고 갈기는 수사자한테만 있어요 그럼 안녕 안녕 으악! 판매까지 먹어버리면 안돼!